노래 참 잘 만들었다 당연하지 연출 참 잘하더라 맡겨야지 다음 타이틀곡도 잘 써줄거지 당연하지 다음 콘서트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보죠 당연하지 나 다른 사람이랑 유닛을 한번 해봐도 되겠다 당연하지 나 이제 가수 그만해도 될까? 당연하지 이제 앞으로 우리 집 안 찾아올거지? 당연하지 이 인터뷰 끝나고 우리 볼일 없는거지? 당연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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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갈 땐 가더라도 식사는 하고 가자 당연하지 그럼 너가 너가 살거지? 너가 살거지? 너가 살거고 당연하지 3,000원 이하라는거고 하하 당연하지 당연하지 3,000원 이하는 요새 잘 안파는거 알지? 뭐 의미하다 당연하지 실제로 콧물을 묻힌거 알지? 당연하지 응 그래도 어 다 뭐 농담이었던거 알지? 아닌거 같은거 줄래 졌어요 저 그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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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